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2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격요건에서 가만 보니까요 건강과 관련된 요건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친생자녀 두신 분 중에 산후우울증 진료기록이 있는데 입양이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것은 정신과 치료를 하는데 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애매하겠네요 애매한데요 저희 기관에서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입양특례법 초기였는데요 아버님이 국가 공무원이시고요 엄마는 지방자치자체 공무원이셨어요 그리고 친자녀가 한 명 있었고 또 이때만 해도 심리검사를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첫 아이 자기 자녀를 낳고 산후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극심해서 둘째 자녀 갖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입양을 통해서 자녀를 갖기를 원해서 입양을 진행을 했는데 둘째 아이 입양하고 이 산후우울증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너무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다 정신과가 완치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고려를 하실 것 같고요 판사님들도 이런 기록이 있다면 아까 제가 건강보험 5년 급여 내역서 5년에 보면 이런 치료한 기록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조정조치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로 인해서 기각을 한다든지 그런 다른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서적인 치료를 받았거나 약물 복용을 한 경우에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를 하셔야지 될 거라는 말은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님이면 명확하게 할 수 있겠죠 여지는 있지만 좀 어려움에 가깝다 가깝다 대신 또 이런 게 있죠 뭐냐면 최근 5년 동안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안 되는 거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 그거 말씀 안 하세요 안 되는 게 암 암 중대 질병이 또 몇 가지 있잖아요 아니 지금 산후울증 물어보셔서 말씀하신 거고요 말씀드린 거고요 암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기록을 보면서 완치를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 발병 일로부터 2년 전에 수술했다 그러면 3년 기다리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3년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물론 그 이전에도 완치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의사의 그런 의견으로는 그래도 암 발병이 돼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만치 내고 난 다음에 5년은 봐야지 된다 그러니까 5년이 중요하네 5년이 무조건 중요하고 그다음에 암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중대 질병이라고? 중대 질병은 뭐 그런 정도예요 사실은 크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엄마가 이제 뭐 한쪽 이쪽이 마비가 돼서 아이 키우기가 어렵다든지 엄마가 양육주 양육자가 그렇죠 청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든지 언어가 불편하셔가지고 이제 아이하고 소통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러니까 이 경미한 장애들에도 실제 양육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좀 고려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장애우들 장애인들 장애를 가진 분들은 입양을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주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에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건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그것은 순전히 판사님의 몫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가이드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차별적 행위니까 그게 가이드란이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전에는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게 법의 조항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드러낸 거죠 그러면 지금은 신체적 조항은 없어졌죠 그래서 아까 이제 건강이나 이런 게 없었구나 네 거기에 이제 건강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이분이 경미한 지적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에요 네 직업은 너무 탄탄해 탄탄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돌아 돌아 저희 기관에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판결이 났는지는 제가 퇴직한 이후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퇴직했으니까 이제 말해보세요 어때요? 사실은 그분을 직접 보기 전에는 네 조금 저희도 판단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을 직접 만나고 대면에서 보니까 대면에서 또 그분의 직업이 보건소 간호사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어쨌든 교육 공무원 아니지만 학교에서 행정일을 지금 하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부부가 아직 젊고 아이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말이 좀 어느라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양육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친정어머님이 또 계시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거절해서는 안 되는 케이스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다른 기관에서 다 거절을 당하셨고 특별히 이제 어느 분이 연결했는지는 기억이 안 되는데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과정인데 이거 방송이에요? 조심하세요 말 네 복지부에다 이분이 민원을 내셨던 것 같아요 복지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좀 한번 도와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가 있었고 사실은 그분을 직접 보기 전에는 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입양기간의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친생 부모가 입양기간에 아이를 맡길 적에는 나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 가정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한테 아기를 맡기시는데 저희가 이 아이를 그보다 못한 환경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을 그보다 못한 환경이라고 입양기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객관적으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관적인 어떤 생각으로 아마 여러 번 거절을 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랬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그분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봤을 적에 그냥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게 특별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입양을 진행 진행 중이신데 초기에 진행하는 걸 보고 제가 퇴사를 했는데 확정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산후울증 기록이 있는데 입양이 어려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좀 쉬운 케이스는 아니다 다음 질문은요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입양이 어려울까요? 이 질문도 왜냐하면 요즘에는 정말 반려동물 키우는 집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두 부부가 반려동물하고만 살다가 이제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또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판사님들도 이제 양쪽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어느 판사님들은 그 반려동물이 아동한테 굉장히 정서적으로 예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위생적으로 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입양을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아이가 아까 말씀하신 큰아이 입양을 하시는 경우 36개월 40개월 이렇게 넘어가서 아동하고 반려동물하고 어떤 애착관계를 상호작용이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입양기관에서 아이들이 갈 적에 거의 신생아가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고양이 털이 날린다든지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위험성이 있으니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동방사회복지에는 위탁가정을 할 때도 반려동물이 있는 그런 가정은 위탁가정으로 선정을 안 하고 있고요 또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관에서는 지금 저기 입양을 이제 못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려동물을 자식같이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청천벽력이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래서 그 이제 사회복지사님이 그 반려동물을 다른 곳에 보내라 이렇게 해서 좀 갈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려동물이 시대적으로 이제 이게 문화로 정착하는 게 현재는 지금 과독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입양 문제도 여기에서 이제 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반려동물이 집 밖에서 마당에서 키워지는 경우는 또 좀 다르겠죠 아 그거야 뭐 그런데 지금 이제 대부분 생활하신 것이 집에서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양이 털이 신생아 기관지로 들어가서 기도를 막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고양이 키우는데? 입양 사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양육을 하는 그런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저희로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